매주 수요일 목요일 아침 7시 45분 EBS로 놀러와 할머니 몸속으로 할머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? 이마 띄고 엄마 어떻게 하면 할머니 감기가 나아요? 몸속에 나쁜 세균을 이겨내셔야 해 세균이요? 그게 없어지면 나아요? 그래 할머니 감기도 금방 나으실 거야 그럼 우리가 세균들을 잡으러 가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그럼 할머니 몸속으로 이 세균들이 할머니를 아프게 한 거야 자, 어서 나쁜 세균들을 물리치자. 뺏! 응? 자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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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균 청소기, 작동! 응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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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다 했죠? 응? 여기도 다 했어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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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에서 뒤죽박죽섬의 비포패밀리를 검색해 주세요! 으악! 감사합니다.